왔다왔서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왔서 진행점 미스터 오늘은 특별히 무꽃 카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 카딩 들어가 보시죠 카딩 이렇게 기본적인 꽃잎 여덟가지를 여섯가지를 또 심화 카딩을 여러가지 꽃을 생각나는대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쭉 만들어본 꽃잎들이 나옵니다 아주 기본적인 꽃잎도 나오고요 특수형태의 꽃잎들도 나오고 즉 감상하시면 좋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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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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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すごい. 안녕. 안녕. яж Either... 감사합니다.